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죠 회기뽑아방이에요 네 여기 회기뽑아방이구요 자 여러분들이 댓글로 저희가 어떤 뽑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윷놀이랑 짱 뽑기가 대부분 많이 나왔는데 바버컷이랑 왕산바리도 있어요 근데 일단 윷놀이를 하고요 또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짱크레인을 해서 커플 뽑기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윷놀이 상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어 1번도 좀 귀여워 근데 뭐야 동전지가 사주거든요 어 1번 2번 3번 3번 5번에 로버덕 6번에 몰랑이 7번에 나옹이 8번에 좀 큰 푸우 2번에 초라에몽 10번에 이거 몇지 85cm 가필드인가 하여튼 큰거에요 110이라고 써있네요 110은 아닐걸 아마 90 아니면 85 가필드 될거에요 큰거에요 큰거 네 그거가 주인공 주인공이고요 아 주인공이 아니라 상품이구요 네 자 그러면 일단 해보죠 빨리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잠깐만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만원만 바로 가볼게요 주현이랑 저랑 두온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할게요 두온이는 뭔데 두온이 헐 난 개 나올거 같은데 나 근데 1번에 저 스티티 동전지가 바꿔 도야 도 좋아 그러면 이제 개 나오면 좋죠 여기서 아우 괜찮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개가 나오면 돼요 10위 at the end 주현이 할 수 있어? 네가 촬영하면서? 네 건이랑은 다르지 주현이 차례 처음에 도 도 3번 나오는 거 아니야? 연속 3도 오 걸 좀 괜찮아 괜찮아 1번 나올 수 있어 자 1번 나올 수 있어 개 도가 잘 나오는데 생각보다 도가 좀 많이 나왔지 자 다시 슝슝슝슝슝 걸 살짝 도가 많이 나온다? 약간 불안한데 일하면 불안한데 자 많이 많이 튕길게요 개인 것 같은 걸 자 살짝 개 개인가? 유인가? 걸 같은데? 윗놀이는 상상은 더 어렵지 윗놀이 운이거든요 윗놀이 이제 개 뭐 공략 아닌 공략은 있어요 나름 아 그 이제 도가 왜 이렇게 잘 나와 원래 도가 잘 안나오는데 우리 일본도 못넣고 가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날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일본도 뽑아줘 일본 넣으면 또 일본에서 멈출 수 없어 오 좋아요 걸 아 조금만 있다 자 여기 있어 걸 오케이 좋아 자 여기서 개 나오면 좋거든요 살짝 개 2번까지 갔고요 자 여기서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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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제 걸 어 좀 빌이 온다 어 걸이다 걸 자 이제 여기서 개니까 또 살짝 한번 어걸 같이 개다 자 여기서 4번까지 다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많이 걸 좋아요 자 5번까지 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개 어 괜찮아eu 근데 좀 별론데 자 여기서 개 나오면 안되거든요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때는 여기서 상품을 받는게 맞아요 근데 저희는 뭐 5번 로버iedziećова keine 걸~~ 오케이 6번 여기서 또 걸 나오면 좋으니까 길게 튕기게요 아 개네 여러분들은 여기서 3번을 받는게 좋습니다 근데 저희는 계속 갈게요 오늘 9번을 목표로 갑시다 걸 잘간다 잘간다 간다 간다 7번이다 길게 길게 걸 오케이 자 8번까지 갈게요 자 여기서 8번은 아니지 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길게 길게 도우 안나오게 으악 원래 도우 잘 안나오는데 한 번 더 한 번 더 8번까지 왔어 윗놀이도 걸 자 여기서는 어 뭐 오케이 도우 좋아요 아 역시 한 번 살때마다 그래도 꽤 많이 가 맞아요 한 번은 가 그 다음에 여기서 걸이 나오는게 좋죠 그 다음에 걸이 나오면 좀 안정하니까요 걸 좋아요 그 다음에 걸 개 다시 한 번 더 살짝 한 번 하면서 개 걸 걸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여기서 상품을 받는게 맞는거죠 왜냐면 개랑 걸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하지만 도전합니다 도 도야? 어 여기서도 상품을 받는게 맞아요 원래 하지만 도전합니다 아 아 이렇게 되는거지 오케이 하기도 한 두 번 정도는 뽑아가야되지 않겠나 개야? 개야? 게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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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오 괜찮아 그래서 이제 개 나와요 또 개 한 번 더 윗 윗 어디여야가냐 윗으로 가면 여기서 어 걸 나와야 돼 걸 오 걸이다 걸이다 걸이에요 색깔인식이기 때문에 약간 하늘을 보고 있으면 개 좀 뭔가 아 그냥 해놔야지 걸 개다 개 인가? 에헤에이 어 어 이거 개갈 갈 거 같은 이렇게 아! 역시! 아 욕한거 아니에요! 개 나올거같은 기분이에요! 오! 좋아좋아! 자 여기서 개! 걸! 여기서 개 나오면 괜찮지! 오! 좋아! 요즘 나오는게 제일 좋았어! 자 여기서 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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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이제 여기서 개만 안 나오면 되는데! 오! 좋은데! 자 다시한번 더 걸! 살짝! 아 이거 도우인가? 자 걸 걸! 많이 많이 많이! 오! 잘 나왔는데! 잘 피하는데! 걸! 다시한번 더 걸! 걸! 아 개다! 넌 상당히 불안하게 간다! 그래서 또 걸 나오는거 아니야? 오! 간다 간다! 이상한 소리네! 걸 걸 걸! 이번엔 걸! 그렇지! 5번! 자 5번 넘어갔고요! 자 6번 갑니다! 6번까지! 어! dotted! 거침이 없어! 거침이 없어! 거침이 없어! 6번! 개 개 개! 개! 아! 아아아아아아아애아- 아 깜짝이야! 잘했는데! 몇번 남았어? 세번이나 남았어! 자 세번 남아있어! 호잇! 걸! 자 거얼로 가야 되니까! 많이 많이! 유! 좋아! 오! 좀 윤 잘나온다! 여기서 개 또 윗 나쁘지 않아? 좋아 좋아 이제 여기서 걸러와야 되니까 개 나 부람불안하게 갔지 살짝 윗 윗판이네 완전 많이 많이 개 또 개가 나쁘지 않아 여기서 이제 걸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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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걸 4번까지 갔고요 개 오케이 걸 하지마 개 개 개 개 개 아 걸이네 개 나와야 되지 하나 뽑아 지금 두 번 남았는데 그럼 두 번 뽑으면 되겠네 1번 딱 두 번 남았는데 근데 과연 두 번 나갈 수 있을지 오 뭐 나 1번 뽑아가도 돼? 뽑아? 주현이가 가지고 싶으니까 1번 바로 뽑을게요 아 나 스티치 갖고 싶은데 한 번 더 해! 그럼 1번 넘어갈걸? 내가 해줄게 아 너 갈래? 왜 안 다쳐? 다칠거야 이제 자 다시 상품을 이렇게 일본으로 받았습니다 갖고싶은거면 가져다 드려야 하는거에요 그쵸 자 여기서 걸 한 번 더 개 나올거같아 삐리 그런 개같은 기분을? 할거같더라 나 스티치 좀 갖고싶은데 스티치 갖고싶다고? 스티치까지 할까 그러면 천원만 넣으면 뭐 가지 않겠나 일반 정도면 아니 만원만 더 가볼까? 딱? 아니 아 그래 저기다 파이팅 하고싶은거 유시야? 응 탓 하하하하 하지마 하지마 여기까지 하자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? 좀만 더 아까 만원만 더 할래? 만원만 더 할래? 아니 만원만 더 시간이 너무 길어질거 같아 일단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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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천원만 더 해봐 그래 몇천원만 더 해볼게요 여기 1번 뽑았던데? 일단 해봐 아 근데 천원씩 하면 잘 안되더라고 아 유시네 맞아 만원씩 해야지 한두번 타죠 천원씩 하면 오히려 더 빨리 죽더라도 죽더라도? 죽더라고 갈거야? 스티치 갖고싶어? 응 가자 스티치 보여드려 나 이거 써야겠다 진짜로 그리고 이제 만원 더 1번 통터리 할까? 여기 다 타야 돼 사장님 물건 채워야되게 귀찮게 어? 안 나와 아니 아니야 나왔어 여기까지요 천원만 더 해볼까? 마지막 천원에 또 9번 갈지 어떻게 알아 딱 천사에 하나 남았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허무하게 1번에서만 죽지 않으면 아니야 아니야 나쁘지 저 개 나오면 돼 어? 내가 안되네 오 좋아 이거 잘 나오네 여기서 걸러와야 되니까 셋째 오케이 길게 길게 αν씨 Hepburn 이거 잘 나와 유일이네 조금 더 잘 obra 한 대답 제가 산책이 다 써보는 가는건 잠시만 걔 어떻게 해야 되지? 길게? 짧게 길게 짧게 짧게! 오! 걔! 걔! 나 꽝 되는 줄 알았어 길게 짧게! 짧게! 아! 오빠가 나한테 물지 마요 알았어 알았어 걘데! 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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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꽝이야? 허리야! 어! 아!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그래서 오늘 게이득 봤다! 게이득! 빈손보다는 좋아 자 일단 오늘 이 놀이 아깝네요 요거 9번이랑 10번이 눈에 아름거리긴 아까 8번까지 갔는데 아 일단 다음에 또 도전하는 걸로 하고 이 놀이는 원래 운이니까요 저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뿅